이런 그 풍수 내용과 또 풍수 적용은 또 적어도 우리가 또 돈복 터지는 그 꿈을 앞당기기 위해서 또 모든 분들에게 그 공통적으로 해당이 될 내용입니다. 오늘 아침 그 천근만냥이라는 그 카톡 대화명을 그 사용 중이신 그 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그 풍수 배치입니다. 큼지막한 그 빨간색 주사위가 새겨진 그 쿠션 같아 보이죠? 그리고 술병 그리고 어항 이런 그 풍수 배열인데요. 이런 그 풍수 배열 혹은 그 여러분들께서도 또 다양하게 응용하시기 좋게 오늘 저는 그 이 내용을 그 견본삼아서 또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도 또 다양하게 그 풍수 배열한 그런 그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 풍수 배열이 또 얼마나 그 멋지게 되어 있는지 뭔가 그 보충할 부분은 없는지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행운을 암시하는 그 붉은색 주사위는 오행 그 화라고 하는 그 불을 암시합니다. 오행 그 화라고 하는 그 불은 활력의 그 중심입니다. 우측에 있는 그 어항은 오행 그 수와 함께 어항의 그 둥근 형태도 또 아주 좋은데요. 이렇게 되면 또 운의 그 증폭 효과를 크게 그 몰고 올 수 있습니다. 동시에 그 명경지수의 그 돈복 유체에도 크게 그 한몫하게 됩니다. 이렇게 그 물과 불의 그 균형을 잡게 되면 집안 풍수 환경에서는 제일 그 좋은 그 풍수 환경으로 설명을 합니다. 오행은 물론 그 다섯 가지이지만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집안 풍수 환경에서는 이렇게 그 물과 불의 그 균형 지점이 바로 그 첫 단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또 술병의 암시는 그 조상들의 그 원력으로 자손들에게 영구적으로 무병 무탈할 수 있는 또 행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암시를 또 갖게 됩니다. 또 주사위 그 면이 저렇게 그 오라고 하는 그 숫자의 암시가 또 실내 안쪽을 향하고 있죠. 이렇게 되면 그 구단 구공식의 그 접근으로는 작선 연탈이라고 하는 솔개가 그 까치집을 그 빼앗아 먹을 만큼의 그 왕성한 그 문서적인 그 성취운을 뜻합니다. 뭔가 그 잡아도 그 크게 잡게 될 그런 암시를 준다는 것입니다. 천근만냥 그 구독자님은 그 너무 좋은 그 풍수배열을 그 하고 계시네요. 이런 경우 그 돈복이 터져도 크게 그 터질 그런 그 멋진 풍수배열입니다.